스토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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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형님은?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몇주전부터 말했잖아요 그 뭐냐 원래 15일전 2주전 3주전에 했어야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쇠간해서 막혔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 안 막혔냐고 나 안 막혔대 왜rier 딜레이가 원래 이렇게 엄증 됐어요 아마 다른 쓸레이머분들도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세관에서 맡길게있나요? 아 몰라 부피가 커가지고 뭐 막혔어 아무튼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뭐야 이거 나 이런거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살려줘요 뭔지 모르겠어요 보내니까 어? 우리측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미국 본사랑 통화해서 이것저것 하느라 딜레이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내가 좀 이제 의도치 않게 좀 느끼한점 양해 좀 부탁드리구요 짜짠 요 LOL박스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겁니다 이 LOL박스 제가 듣기로는 뭐 열쇠 구멍이 있어가지고 열쇠 아니 만지도 않았어 이거를 미리 만지면 안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싹보려고 아 여기 잘 묶어놨어 잠깐만요 여기 열쇠구멍에 딱 넣는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마스터카드 로고도 있어요 마스터카드 아 여기 안보여 열쇠구멍 열쇠는 작은데? 여기 맞아 이거? 어? 어? 열쇠를 개봉하는거 아니에요? 아 열쇠 장식인가? 뭐지? 돌리면은 탁 나온다 어... 열쇠 왜있는거야 이거 나 속았어 아 베이커센스에서 속았어? 어? 아... 안에는 일단 요렇게 있어요 일단 요렇게 오우 특별 제작된 모자라 하는데 판매하지 않는 뭐지? 어 비매품이라며 비매품 어때 얘들아? 괜찮죠 여러분들? 첫번째로 첫번째로 이제 리그오브레전드 마크가 붙어있는 모자라 합니다 아 리그오브레전드 마크가 붙어있는 모자 이게 롤 유저인지도 잘 모르겠어 롤 밖에 무난히 쓰고 다녀도 될 모자에요 나도 한번 쓰고 다녀야겠네 어... 야 이거 마우스패드네 소환사 협곡 로고가 있는 마우스패드입니다 아 협곡 로고가 있는 마우스패드 이게 특별 제작된 마우스패드구요 판매하지 않는 또 비매품이랍니다 여기 안에 있는거 거의 다 판매를 안한대요 어... 그 다음에 요거는 음... 아 티모 어 티모 티모는 롤 마스코트 캐릭이야 어... 티모가 있습니다 티모 야 피규어는 내가 처음 본다 제가 사람들이 젤리형 씹덕이야에서 피규어 많을줄 아는데 저는 피규어가 한개도 없어요 인형만 좀 이제 선물받은거만 좀 있고 어 뭐 티모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어... 이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티모 카드가 있어요 티모 카드 إن형은 이게 또 이제 전세계의 한정품이라서 많은 사람의 또 갖고기못하는 그런... 피규어에요 어... 한정판 피규어 랍니다 퀄리티가 Stamp 솎에 조금씩 좀 수집해보려구요 내가 피규어같은걸 내가 한번도 안사아가지고 까지 피규어를 조금씩 좀 이제 수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10도 꺼라든지 피규어 한두 개 장만할 건데 어 티모도 예쁘네요 티모 피규어 제 첫 피규어입니다 첫 피규어 그 다음에 이건 뭐지 킹 오브 파이터 초대장인 줄 어 뭐 초대장이 종봉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 그 홈페이지를 유동하는 qr 코드랍니다 어 홈페이지를 유동하는 qr 코드구요 이 마스터 마스터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 안에 이것저것 이런것들이 들어있었다 어 요렇게 돼있어요 안은 요렇게 돼있었다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거요? 이거 예비군 모자가 아니라 마스터 카드랑 라이엇이 같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비밀품 모자랍니다 나중에 돌아다닐 때 이런거 쓰고 돌아다녀야지 피규어는 근데 맘에 든다 이건 뒤에 내가 전시해놓기 기모 피규어 마스터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? 저도 이제 마스터 카드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예전에 해외에 쓸 카드는 보통 이제 비자 아니면 마스터인데 어 저는 이제 마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왜 왜 마스터 카드를 예전에 만들었냐 스팀 게임을 살려면은 해외 그게 돼야돼 해외 그게 스팀 게임 그 살려고 제가 마스터 카드를 옛날에 만든 기억이 있네요 음 마스터 카드 겸 체크 카드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제거 요렇게 마스터 카드 마스터 카드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카드로 뭐 살때는 마스터 카드 아니겠습니까 어? 어? 모자는 마음에 듭니다 아 모자 밖에 나갈때 이런것도 쓰면 되겠어요 저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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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 맞나? 열쇠 구멍 열쇠 좀 작은데? 이거 맞아 이거? 어? 이게 아닌가? 어? 열쇠를 개봉하는거 아니에요? 아 열쇠 장식인가? 뭐지? 오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